으 어? 아 끌렸답니다 찾았어요? 찾았어요? 아 왜 도망가? 숨겨 없다니까요 아유 미쳤어 왜 그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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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이 뛰쳐가지고 유전헌PD가 뛰쳐서 도망을 가고 있고요 은정씨가 달래서 도착해 지옥이가 그렇게 넘버와 같이 보러 가셨대요 아니 문 눕고 있었다니까 바로요 왜 도망가 진짜 잡혔어요? 아 결국은 설득을 했나 봐요 왜 도망가 진짜 저는 제가 따라가야 될 사람이 있어서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